슬래시 사진 등호 mbc FM 4유 굿모닝 FM 김재동입니다. 공식 인스타그램 가수 이효리가 굿모닝 FM 김재동입니다의 목소리로 깜짝 출연했다. 16일 오전 방송된 mbc FM 4유 굿모닝 FM 김재동입니다. 일부에서는 제주도에서 사연이 도착했다. 이효리는 김재동을 동디, DJ 김재동, 라 불렀다.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이효리. 이효리와의 깜짝 전화 통화에 제작진과 김재동은 깜짝 놀랐다. 김재동은 이효리 섭외해도 될 사람도 아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 사람이다 며 처음 라디오 할 때 안에 그 시간에 자라고 했다. 그러다 이렇게 또 감동을 준다고 놀라워했다. 그는 문자가 8통이나 왔는데 이효리인 걸 안 믿고 사연만 보고 골랐다. 제작진들 대단하다 라고 설명했다. 이후 굿모닝 FM 김재동입니다.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김재동이 이효리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사진이 게재됐다. 제작진은 이효리 씨도 문자 참여하는 굿모닝 FM. 새벽 요가 후 매일 굿모닝 FM을 듣고 계시다니 동디도. 안승천 기자님도 갑자기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깜짝 놀라며 진짜 굿모닝 FM을 듣고 계시다니 동디도. 라고 적었다. 이어 굿모닝 씨의 명언. 탄이를 임시보호하는 동디를 임시보호하실 분 어디 없나요? 여기 동디가 기다리고 있어요 라며 진짜 섭외한 거 아니다. 언젠간 스튜디오에서도 만날 수 있겠죠. 전화만 했는데 진짜 행복해진 굿모닝 효과라고 덧붙였다. 제작진도 당황. 한평 굿모닝 FM 김재동입니다는 매일 오전 7시 방송된다.